경상남도가 올해 초부터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10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. 일상감사는 추정가격기준 공사 5억 원, 용역 2억 원,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일상감사 634건을 실시해 적정 414건과 권고 178건, 부적정 42건을 통보했으며 계약심사는 294건을 심사해 전체 사업비 1,972억 원의 5.17%인 10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.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, 부당성의 사전차단을 위해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인 일상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